Q. Good. 먹혔죠? 네. 먹혔습니다. 저 때는 키를 눌러서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PC가 저 상태가 적은데 네. 태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메모 해놔야겠네요. 개인계치겠죠? 개인계는 칠 줄 모르지나 모르네. 된다 bị 케잌 멈췄어? 케이씨 만난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왜이래? 왜이러지? 캠! 캠이! 됐지? 캠 되지? 존나하기 싫다 진짜 진짜로 존나기 싫다 시발 니 모양을 움직이기 시발 그러니까 한 명씩 쓰면 괜찮아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러는거야 다 들어가니까 사탕 안 먹을거야 혹시? 먹을건데 아 그래? 넌 보지마 열받은거야 사탕 안 먹을거야? 야 지금 뭐 건들면 진짜 때릴거같아 자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에요? 하지마라 진짜 바꿔야된다 진짜로 이러면 게임 못하네 아 ㅈ 됐다 ㅅㅂ 야 ㅈ 날반자 진짜 아 나 이거 그 저 한 3억 손해보겠죠? 2억? 2억 정도 손해보겠죠? 나 팔고나서 나 스쿼드 다 맞춰주시는 분 알거든요 네 두치와 뿌코 님 계신데 제가 이거 이거 안되겠어 안되겠어 진짜로 이거 딱 버리고 대장팀 한번 맞춰달라 나 순위의 공식 경기요 아니 아니 로버티스는 쓰자 아니 그러니까 쓸만한 애들 쓰고 로버티스 쓰고 고레티카 쓰자 고레티카 써도 되잖아 클라이즈 클라이즈 쓰고 배고치 배고치 쓰고 레시포드까지만 써 레시포드 발드디아웃까지 써 아니야 레시포드만 써 발드디아웃은 별론가 내가 볼 때 센터백만 밖에도 괜찮아 내가 센터백하고 중앙위드필드만 밖에도 괜찮아 공격수잖아 원톱하고 세백중민은 확실히 바꿔야돼 바꿔 바꿔 이거 바꿔야돼 세백중민은 세백중민은 방지로 바꿔갈게요 저 됐으면 결심할게요 이제 앞으로 저런 짓거리 안갈게요 죄송합니다 세끐손가락을 걸고 좋아요 구독 빨간색 아이씨 보다 다음은 이놈을 오만 member 오만 dismiss 오만 사용할게요 어떻게 오만 사용할게요 말딘이 오만 사용할게요 말딘이가 오만 사용할게 말딘이 오만 사용할게 다하네 다하네 바다 말딘이 그리웠어 어디 갔다 왔어 말딘이 이리와 말딘이 여기 들어가자 진짜 잘생겼어. 라이브 오카로. 라이브 공격했잖아. 맞아. 고르치카 라이브 오카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된다. 저 정도면 되겠다. 엄청 맞아. 잠시만. 누가 수명이 불러 가야 돼? 고르치카. 아 맞아. 고르치카. 고르치카. 라이브 오카로 쓰면 돼. 고르치카. 고르치카. 고르치카는 다른 사람 써볼까? 다른 사람 써볼까? 다른 사람. 여러분 수명이 뭐 써볼까? 그럼 너 봉큐 고르치카 팔려고? 아니요. 써보고 다른데 괜찮아. 수명이 너무 많지. 좋은 애들은. 레이카트. 레이카트 1카만 사. 6백점 나니까. 레이카트 한번 써볼까? 레이카트 한번 써보자. 레이카트 한번 써보자. 1카만 써봐. 레이카트 한번 써보자. 비달이 써봤잖아. 써보려고. 죽기니까. 일단 써보자. 1카만 써보고. 일단은 제가 가서. 워커 얼마에요? 맨 워커? 맨 워커. 1카만 써봐. 워커 한번 써볼까? 워커. 1카대비 가격이면 시작이 괜찮아. 1카만 써봐. 1카도 좋아. 그냥 써봐. 워커 한번 써보자. 워커 좀 팔아도 돼요? 워커 있으면 좀 줘봐. 워커. 이렇게 해서 살살 써보고. 개인정도 써보고. 개인정도 써보고. 워커 구별 얼마야? 워커. 15넘냐? 워커. 워커 구별. 15넘네. 15만 딱 들어간다. 15야? 너 풀뱃집 뭐지? 그거 어 그럼 딱 집안해 구비가 왜 터져? 10 남았는데 구비가 5인데 응 다운받이 나랑 170개 둘 다 돼 구비 안 터져 170개 둘 다 돼 내가 그런 거 양학선? 가능합니까? 아니야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봅시다 오신분의 추천과 즐겨차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와 형 응? 뭐야 이거 뭔 얘기야 이거? 왜? 계속된 얘기야 왜 이렇게 친해?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질 않는다 우와 뭔 얘기야? 접속 폭주했나봐 뭐야 이거 형 서정은 개좋아 형 서정은 좋지? 서정은 개좋아 서정은 개좋아 내 근까진 개구덕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고기 이 근까진 개구덕 todavía 상황이 떨어져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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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었다 아무것도 안 걸어놨다 무슨 소망'개기 oudck tucker Rekar도 나쁘지 않은데? Rekar도 나쁘지 않은데? Rekar도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Lekar ghoulit트 봤으면 중원을 씹어 먹지않아 피지컬부터 전부 다 레이카르트 나쁘지 않은데? 저 플리트였구나. 플리트였어. 역시 말디니이다. 그리웠다. 그리웠다. 진짜 그리웠다 말디니. 좀 느리다잉. 그래서 더 봐. 더 보인승 좋아. 덕배 좋네. 덕배 좋아. 덕배는 항상 문제가 후반에 스태미나가 문제야. 교체해주면 되지. 포그마랑 같이 스태미나가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포그마랑 같이 사가지고 같이 구체하면서 덕배 급여가 18이야? 덕배? 너 급여 나올 것 같아. 와 좋아. 나쁘지 않아. 잘하시네. 잘한다. 진짜 너무 좋아. 말디니. 말디니 너무 좋아. 말디니 일카도 가시지. 말디니 일카만 써도 너무 좋아. 소정은 개빠르죠? 소정은 개빠르죠? 소정은 개빠르죠? 소정은 개빠르죠? 아니 소정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소정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아아 크라이퍼. 근데 렉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5시. 렉이 다 엄청 심한 시간이죠. 렉이 엄청 심한 시간이죠. 제쨰라. 라는hh. 쁘. 이럴. 내가 포장한것 같은데? 난 마트 안속. 나.. 야. 물가로 그렇게 좋아. 나 포장한것 같은데? 크으으으... 덕배의 패스. 바다와 반대의 전화였잖아. 여러분은. 그리웠다 대장아. 하하하하. 아유 굴리트.. 아유 굴리트.. 이렇게 때리면 들어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그 금카로 하면 이렇게 때리면 무려 꼴대를 맞거나 들어가지 않아요 아.. 굴려버렸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레이카르트 좋아 좋잖아 좋아 좋아 게임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어구 좋아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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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카가 더 좋아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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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스포 아 크레스포 봐야된다고 자 레이카르트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그리웠다 대장아 그렇지 이렇게 때리면 바로 들어가야되거든 이게 바로 들어가야되는데 이상하게 금카로 하면 안들어가더라구요 굴리트는 안정감이 있어 양발이니까 안보이지 아무때나 가면 안보이지 아 크레스포 아 크레스포 오 크레스포 크레스포 정만도 좋네 너 아까 선마 나 고대가 정말로 했어 응 형 크레스포 제트디 아 똥마려운데 형 적절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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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빼는 똥방인데 우와 이렇게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좋아 오케이 반대편 기가 막혔고 오 좋아 재밌어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내가 볼 때 이온은 지금 크레스포한테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나 크레스포 좋은데? 나 좋아? 침퇴 졸라 잘하네 잘해 침퇴 너무 잘하는데? 근데 레이카르트 너무 좋은데? 그치 누가 레이카르트 하는지 달했어? 레이카르트 겁나 좋은데? 나는 너가 이팀 쓰면서 바로 엉금 제일 처음 나오고 레이카르트를 생각했어 레이카르트 너무 좋은데? 응 워커나 포디보다 레이카르트가 제일 먼저 엉금 나오고 그런 생각했어 레이카르트 안정함이 있네 그리고 덕배 생각보다 좋다 이게 패스가 확실히 다르네 덕배 포디는 처음에 안 될거야 어차피 너가 수비 잘하니까 덕배가 포고마보다 빠르잖아 그치 다르기 더 빠르지? 달리기가 더 빠르지? 응 시발 농...농...농...농날도거든? 농날도인데 수박 꺼내순 좋은거 같아 농날도인데 수박 꺼내순 좋은거같아 농날도 최강이 개좋지 최강이 개좋지 좋아요 자 자 펄 디 자 안돼요 x3 안돼요. 퍼디입니다. 퍼디 1칸데 안돼요. 오바인가? 레이카라트 심지어 패스트 좋아? 레이카라트 패스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서정은 개좋아. 개부드러워. 개부드러워. 아 시바꺼. 패스트 왜저래. 딘이 그리웠다 딘이야. 우리 딘이 사랑해. 크레스포 되게 좋다. 크레스포 되게 좋다. 우와. 크레스포 되게 좋다. 체벙물 나쁘지 않네. 약간 묵직한 맛이 있다. 크레스포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피파나 폼은 머리가 길어야 되나봐. 여러분들 렉이 좀 쳐서 그럴 수도 있어. 어 뛰어 뛰어. 오케이. 덕배. 크레스포. 어? 아 이거는 시바 장면이었어 야. 좋아 좋아. 좋아. 레이카라 테디. 오케이. 얘가 또 팀 난다고? 왜? 디니가 있는데? 좋아. 디니가 있는데? 스크벙이. 퍼를 붙여. 랩루. 퍼를 붙여. 사. 어. 볼 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기고 있어. 어차피 이기고 있어. 어차피 이기고 있어. 잘 풀어. 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와 근데 애도 칭찬하는거 봐. 다르냐 이렇게 진짜. 아 진짜 너무 그리웠어 우리 굴리트. 아.. 게임이 다시 이제 재밌어졌어. 가자. 흑백. 패스 마무리. 한 번 더 크레스포. 까비. 다시 잡아. 오케이. 마음껏 해. 하고 싶은거다 이번. 우리 굴리트 하고 싶은거다 이번. 잡고. 돌리고. 갔다가. 해서 한 번 더 제끼고. 또 한 번 제끼고. 파울. 아니네요. 좋아 좋아. 레이카르트. 지러거리네. 다 갔다가 한 번 휙. 휙. 발바닥 굴리고. 아 까비. 끝나나요? 오케이. 덕백. 덕백. 크으. 기가 굉장히 재밌네요. 좋아요. 3대0. 3대0. 분명히 아까는. 아 아까 아까는. 피파 울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금카 라이브 시즌보다는. 이렇게 일카가 낫다는거. 퍼포먼스도 오르지 않았다라는거. 퍼포먼스 2대였는데. 이렇게 된다라는거. 여기까지. 형. 이거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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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